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때는 2만 년 전 빙하시대 매니는 동물들과 다르게 반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이 항상 다른 동물들에게 성질을 돋구던 시드는 매니와 마주치게 되죠 이에 약한 나무늘보를 괴롭히는 행동을 볼 수 없었던 그는 멀떨결의 시들을 도와주게 되고 매니의 의지와 상관없이 둘은 동행길을 함께하게 됩니다 한편 인간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동물들을 사냥에 생활하곤 했었는데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호랑이 무리는 인간 사냥을 나서기로 하죠 그 시각 가족에게 버림받은 시드는 일방적으로 매니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호랑이 무리는 마을을 습격해 부족의 아이를 막다른 길로 내세웁니다 이에 가장 서열이 났던 디에고는 아이를 상체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둘은 강가해서 부족의 아내와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시드 혼자 아이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우리의 유니 유니 마맛을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유니 마맛을 필요하지 않나요? 자연의 유니 마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는 케이크!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죽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매니는 아이를 인간들에게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시드와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습격을 받은 마을은 이미 초토화가 돼 있었는데 디에고는 아이를 인간의 마을로 데려다 준다며 거짓말을 치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죠. 그렇게 셋은 난생 처음 해보는 육아에 지쳐 잠이 들지만 디에고는 호시탐탐 아이를 호랑이 무리에 데려갈 생각만 합니다. 한편 시드는 아이를 이용해 앙컷들을 꼬시고 있었는데 매니는 이 작은 아이가 커서 사냥꾼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죠. 이에 셋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미운 정이 들게 되고 디에고는 이들을 인간의 마을이 아닌 호랑이의 소굴로 안내하는데 눈앞에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반대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빙하 동굴이 붕괴되자 결국 넷은 막다른 길을 따라 걷게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를 놓치게 되죠. 그렇게 넷은 인간들의 그림이 가득한 동굴에 도착하게 되고 웨니는 맘모스의 그림을 보고 인간들에 의해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이는 그런 그를 위로하듯 안아줍니다. 그러나 빙하 고개로 가는 길에는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인해 디에고가 용암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메니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의 목숨을 구해주죠. 그렇게 넷은 어느덧 호랑이 소굴코 앞까지 도착하게 되고 아이는 빠른 시간에 성장해 걸음마를 뛰게 됩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호랑이들이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걸 눈치채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사실대로 고백해버리죠. 이에 셋은 눈을 이용해 호랑이들을 속여버리고 이들은 목표를 바꿔 마모스를 사냥해버리기로 하지만 디에고의 헌신으로 메니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는 수색으로 수색의 진전이 없자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하는데 그의 앞에 메니와 시드가 나타나죠. 이에 둘은 무사히 아이를 인간들에게 돌려주고 아이의 아빠도 그에게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아이의 아빠도 그에게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셋은 말없이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잃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물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기 시대를 맞게 되는데 시드는 항상 주변 동물들에게 놀림거리 취급을 받죠. 한편 왕뻥 토니는 오늘도 현란한 말썽씨로 거짓말을 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모스도 개체수가 줄어 매니 말고는 다들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다이빙을 준비하고 디에고는 매니의 엉덩이 펀치로 그만 미끄러지게 되는데 얼음에 녹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나 동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이들은 급하게 고향을 떠나기로 합니다. 한편 빙하들이 녹을수록 얼음에 갇혀있던 해양생물체들은 눈을 뜨게 되고 눈치 없는 시드는 매니가 마지막 마모스라며 그를 놀리죠. 그의 이슈가 마지막 마모스라는 말썽을 말이지? 나는 우리의 미니가 마지막 마모스라든가 나는 내가 맞은 날이 나고 아니, 내 아이수가 나고 우리의 미니가 많아 나는 가장 persuasive argument, Sid 이에 매니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지기 시작하는데 주머니지들은 그가 떠나자 남은 둘을 괴롭히며 농락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애 앞에 암컷 마모스가 나타나고 엘리는 어렸을 적부터 주머니지들과 함께 생활해 자신도 주머니지로 알고 있던 상태였죠 그렇게 이들은 피난기를 함께 하기로 하는데요 엘리는 위험한 순간에는 주머니지들처럼 죽은 척을 하고 급기야 매니도 주머니지의 혼혈로 생각하죠 한편 해양생물체들은 굶주림에 이들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엘리는 위험한 순간에 무모하게 부딪히는 매니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favorite oh it's not a compliment so apossum bravery is just dumb yeah we're spillers She's not half bad crazy and confused but sweet 그러나 매니가 들어올린 나무통 끝에는 자신이 과거의 주머니지를 만났던 장소가 있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매니와 똑같은 마모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시각 디에고는 물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엘리는 종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하자는 그의 말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던 들은 그만 낭떠러진 바위 위에 서게 되고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죠 하지만 그날 밤 시드는 나무늘보의 인도를 받아 어느 바위 앞에 서게 되는데 이들은 그를 불의 신으로 여기며 해빙기를 멈추기 위한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밧줄의 탄성으로 인해 큰 고비를 넘기고 어느새 이들은 새로운 고향에 도착하게 되지만 코앞에서 화상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이의 의견이 맞지 않는 엘리와 매니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얼떨결에 셋은 동물들 무리에 합류하게 되지만 빙하가 녹는 바람에 엘리는 동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그들을 위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고ünü 든다 이의 의견을 맞게 가고 그들의 표현을 알아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의견을 잊고 이리! 엘리! 엘리! 안 걱정하지 않다 스테이와 그렇게 디에고를 제외한 이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고 디에고도 자기 최면수를 이용해 친구들을 구해내죠 하지만 해양생물체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매니를 공격하는데 다행히 바위들이 물 아래로 떨어져준 덕분에 둘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편 하늘까지 솟아있던 빙하들도 깨지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자 이들은 무사히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 uh, high? Fire King, avert flood! Join us, oh great and noble flaming one Wait, no, not so fast there, OK? You...you make a quality offer But Fire King has a prior commitment His herd needs him He made this herd 저 멀리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마모스 무리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매니는 자신의 친구들을 버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엘리는 마모스 무리를 따라가기로 하는데 시드와 디에고는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며 글을 보내줍니다 이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둘은 친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며 이들은 새로운 여행기를 향해 다시 한번 떠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어느덧 엘리의 출산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매니는 그런 아내와 자식을 위해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엘리만 바라보는 매니에게 속상함을 느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드는 외로움의 길을 걷다가 빙하 아래에 있는 알들을 발견하게 되죠 뭐, at least you still got your looks hello? hello? okay, okay, I'm okay, I'm okay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의 알들은 눈길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엘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셋을 모으는데 성공하지만 웨니의 잔소리를 피해 시드는 알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예시, 네, save me 아휴, whatsoever 예으 예 crypt 그런가 이 자기 공룡들이시들을 뒤따라오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정을 쌓게 된 그는 결국 이들의 보모가 되죠 그러나 공룡들이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매니는 자신이 만든 놀이터가 망가지자 그에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 순간 큰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를 찾으러 온 엄마 공룡이 나타나고 시드는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아기 공룡들과 함께 엄마 공룡에게 납치되게 되죠 이에 이들은 그를 찾기 위해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은 공룡들이 살아 숨쉬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은 처음 보는 불청객들에게 입맛을 다셨고 자칭 공룡들 킬러임버그는 순식간에 일들을 구해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친구가 다이노소를 받았다. 그는... 그는 죽어. 내 세상에 돌아가자. 이제, 집에 가. 가자. 그곳에 가고 있다면, 너의 친구가 찾을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니는 버그의 만류에도 시드를 찾으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엘리에게 선물해준다는 이유로 열매를 잘못 건드렸다가 파리 지옥에 그만 갇혀버립니다. 이에 버그는 다시 한 번 매니의 무리를 도와주고 이들과 함께 시드를 찾아주기로 하죠. 그 시각 시드는 엄마 공룡과 가치관 문제로 말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괴성이 들리자 단번에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버그는 오래전 무디의 공격에 한쪽 눈을 잃게 되고 그의 이빨을 가로채 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시드는 공룡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지만 엄마 공룡은 그도 함께 거둬주죠. 하지만 엘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이 심해지는데 바위들이 중심을 잃는 바람에 매니는 엘리와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시드는 정말 루디를 만나 쫓기게 되고 엘리는 긴친통 끝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공룡들은 그런 그녀를 노리고 있었는데 매니와 디에고는 엘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을 던져 공룡을 해치웁니다. 그 시각 혼자 있던 시드는 용암 폭포 끝에서 몸을 던져버리고 다행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벅은 임룡 등의 그를 태우는데 성공하지 않고 이에 엘리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하는데 도움드린 거죠. 이들 뒤에서 로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벅과 메닌의 일행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고 아기 공룡 엄마는 몸을 던져 시드를 구해내죠. 그러나 벅은 자신의 원수였던 로디가 죽자 인생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로디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에 벅은 다시 공룡 세계로 돌아가 루디를 자신의 애완동물로 조련하고 피치스는 이제서야 아이스에이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스크랫은 오늘도 도토리의 무한한 사랑을 보이다가 그만 지구 중심부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지구상의 모든 대륙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한편 피치스는 어느덧 어엿한 소녀가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가자 매니는 그녀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시드는 오늘도 우연히 만난 가족들과 사고를 치고 있었죠. 그녀의 가족들은 그저 대륙 이동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저 대륙 이동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시드에게 일방적으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맡기기 위해 온 것이었고 시드에게 일방적으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맡기기 위해 온 것이었고 피치스는 아빠의 허락 없이 친구들이 있는 놀이터에 도착합니다. 피치스는 아빠의 허락 없이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의 딸의 뒤를 쫓아왔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에 간섭하는 아빠에게 화가 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대륙이 갈라지면서 매니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고 피치스도 급하게 자신의 단짝 친구인 루이스를 챙겨 엄마와 이동하게 됩니다. 그 시각 셋은 토네이도를 만나 정신을 잃게 되는데 다닙니다. 다닙니다. 얼음 위 통나무에는 시대의 할머니도 있었죠. 하지만 사방이 물뿐인 바다에는 또 다른 무리도 있었는데 바로 배와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해적들이었습니다. 이에 맨이의 무리는 순식간에 이들에게 공격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온 몸이 묶여있는 상태였죠. 이에 맨이와 뒤에 고는 해적들이 잠시 한눈을 판틈을 이용해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들의 배를 침수시킵니다. 그러나 거트에게 충신을 다하던 쉬라는 해적들 배에 오르지 못하고 피치스와 엘리는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 끝없이 이동하죠. pu Andrea 그럴 muchos 부 처우시는가 Miller의 시도입니다. ... help brCT quê산 금절을 하시면서 Ch dok, 미만 verein지도 않았죠. испытrets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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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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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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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한편 피치스는 평소에 짝사랑하던 에단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되는데 매니의 일행은 드디어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쉬라는 땅을 밟자마자 이들의 곁을 도망쳐버리고 셋은 해적들이 섬의 외곽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에 매니는 거트에게 폭행을 당하며 강제로 일하고 있는 다람쥐 군단들에게 힘을 합세해 배를 뺏자고 제안하고 쉬라는 이들의 계획이 금방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거트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매니의 일행에게 당했다는 말에 그녀의 자리는 다른 동물에게 넘어가죠 한편 거트가 다람쥐들에게 시선을 뺏긴 사이에 매니와 친구들은 그의 배를 훔쳐버리는데 쉬라는 거트를 제압하기 위해 눈앞에서 배를 떠나보내버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시는 거트야? 제가 제 뒷부분을 갖고 있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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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트는 단번에 빙하 위로 올라와 쉬라를 협박하고 거트 I can explain 으악 girls let's have some fun 와 피치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Too bad your mohawk friend isn't here, huh? You're not really friends with him, are you? Yeah, come clean, 피치스 Are you friends with that awkward little rodent or not? I mean, Louis and I, we hung out or whatever But no, we're not really friends friends Not friends Huh? 그만, Louis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죠 Busted Good to know Louis, wait Ow He even runs away like a loser Hey, relax, buddy 한편, 쉬라를 잃어버린 디에고도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Come on We're finally heading home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I can't eat, can't sleep Maybe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How sick was that? Yo, that was insane Hey, 피치 Loosen up Have some fun Fun? You call that fun? I'm outta here Come on 뒤늦게 잘못을 깨닫게 된 피치스도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지만 What? Double burn Cute boys can whiplash your brain, no doubt about that But Ethan was the wrong guy And you figured it out You know what to say to Louis Oh, no Land bridge But if it's gone, then how are we gonna... Sit No, they have to be on the other side Dad! We're coming, sweetie Don't move Daddy! 피치즈! 피치즈! 해적들은 육지에 먼저 도착해 엘리와 피치즈를 낭치해 버립니다 I'm alright Oh! Let my daughter go It's okay He wants me And he's gonna get me I don't think so You destroyed everything I had I'm just returning the favor No! Let the mammoth go Weiner? Uh oh Who brought the muscle to the party? 그러나 Louis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들고 Let's dance, hero 피치즈는 주머니즈에게 배운 유연성을 이용해 That's my girl Goat를 날려버리지만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매니와 Goat는 1대1 싸움을 하게 되죠 You shouldn't mess with the master of the seas You know, sometimes it pays to weigh 11 tons No! Bon voyage! Monkey boy! Can somebody hail a whale? I'm gonna die I'm gonna die I'm gonna die Yeah! Still want me on your scurvy crew? You bet Welcome to our herd I can't believe you did that for me Well someone once told me no matter Never leave a friend behind you 피치스도 루이스와 화해하게 되면서 Our home is gone Go where the day takes you But be back before sunset An hour after sunset? Yeah, not a minute later Deal I love you, Dad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스크레슨 도토리를 갖기 위해 방황을 하다가 빙하 안에 갇혀있던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고 잘못된 조종으로 인해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피치스는 줄리언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매니는 자신의 딸을 뺏어갔다는 생각에 그에게 심술 맞게 행동하죠 그 시각 시드 또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당하고 매니는 자신의 마음을 디에고에게 상담해보지만 그녀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 너무 비싸고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 엘리? 피치스? 그녀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요? 슈프라이즈! 엘리는 결혼기념일 파티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문 모를 불꽃놀이들이 시작되는데 사실 불꽃은 지구에 떨어지고 있는 운석들이었죠 그 시각 뻐근 공룡들의 알을 훔치는 나쁜 공룡들을 혼내고 있었는데 크라우스 kasdown 아 그녀의 모습이 엔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매니의 일행에게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들은 그의 말에 따라 원석의 충돌을 막기 위해 모험을 나서게 되죠. 한편 버그에게 혼이 났던 공룡들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락을 짜고 있었는데 매니는 줄리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둘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계획합니다. 이에 버그는 자력을 이용해 소행성의 방향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줄리언은 매니와 함께하는 게임에서 또다시 그의 심기를 건드려버리고 이를 본 피치스는 아빠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한편 공룡들은 버그이 소중히 여기던 호박을 훔치는데 그만 잘못 보고 시드의 할머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앙! manage 있으A! 깜짝이야!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마련군은 여러분들에게 안처받아졌고 아마도 우리의 소련이 많이 묻힌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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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아마도! 그래서, 지난번에 가면서, 이에 맨이의 일행은 그가 공룡들을 피하기 위해 안내한 엉터리 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이들의 눈앞에는 비석에 예견돼 있던 장소가 보이죠. 그러나 그곳은 운석들로 둘러져 있던 비밀의 장소였고 브루근시들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곳을 통솔하는 샹그리 라마는 크리스탈들을 자신의 보물로 소개하며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그리고 항상 지오토피아로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힘이 상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벅이하는 말들을 무시해버리죠. 여러분이 잘 만나서 만나요. 그냥 놀아주시길 바랍니다. 웃기지 마세요. 밝은 쪽으로 봅시다. 이에 매니는 생각보다 견고한 둘의 관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시드와 브룩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지만 시드가 크리스탈을 잘못 만지자 이들의 젊음을 담당하고 있던 마법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버그는 화산을 이용해 크리스탈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로 하는데요 그를 노리던 공룡들이 나타나자 상황은 더 꼬이게 되죠 그러나 자신들의 머리 위로 운석들이 지나가자 이들은 소행성의 위치부터 옮기기 위해 법과 힘을 합세하기로 하고 갑시다! 강아지 등장허가! repar기! 시드가 나간 바다다다다다니 Bennie! 제 только 좋은 꿈을 원하는 게 생활을 süre 그리고 prove myself 여기를 자기든 내가 갈 수 있게 매니는 줄리언의 말을 따라 제일 큰 크리스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다행히 소인성은 이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 운석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피치스는 가족과 친구들의 환영을 받아 줄리언과 부부로 임명받게 되면서 이들은 또 다시 큰 고비를 넘기게 되죠 몇 년 후 크래시와 에디는 오늘도 사고를 치기 위해 오르막길에 서있는데 둘도 점차 나이가 먹어가자 엘리의 잔소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재ak uh you mean a bachelor den? nah i was thinking more of a place where two single guys hang out oh that's way better i claim this mountain in the name of possum 리 pratm! okay look it was an accident let's just try to find a new place to sleep 이에 맨이와 엘리는 주머니지 형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둘은 늦은 밤에 이들 몰래 독립을 해버리죠 이에는 우리의 destiny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런치입니다 우리의 런치입니다 destiny awaits destiny hurts 그러나 크래시와 에디는 벅을 만났던 공룡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둘은 공룡들에게 쫓기게 되지만 벅의 도움으로 잉용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벅은 둘이 가추를 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비밀공간과 지상세계를 잇는 입구에 도착하지만 이들의 앞을 막는 건 바로 과거의 벅에게 혼이 났던 모습이죠 벅, 에디, 라쉬 모든 사람을 정할 수 있겠죠 너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죠 벅멘스터! 파쌈 피크닉 시간! 오! 이에 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굴에서 탈출하고 둘은 오순의 공격을 막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약속합니다 오순은 과거에 평화가 가득했던 공룡세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 나쁜 짓을 해왔었는데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벅은 친구와 함께 그를 낭떠러지 아래로 추방시켰던 것이었죠 그러나 오순은 용암섬에 떨어져 불을 이용해 아이큐가 낮은 공룡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고 벅을 물리치기 위해 다시 공룡세계로 돌아온 것이었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가스 공격으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사실 지는 벅과 오순을 추방시켰던 스컹크로 오순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손을 잡기로 하죠 이에 이들은 랩터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물들을 피신시켜보지만 이미 많은 수를 거느린 오순을 계획 없이 대적하기엔 위험성이 컸었고 다가오 너희 하나는 없으면 좋았고 이제 도망진다면 우리 정말 필요한 기간을 내려올을 준비하올 어성은 피신시켜보에 다가오уст할 것입니다 오늘 바람에 우린 지키고 마음날 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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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를 도와줬던 마마티를 만나기 위해 잃어버린 석호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마마틴은 충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오스는 그가 잠시 마취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 벅의 주변을 둘러싸죠 오스는 그가 잠시 마취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 내 아미를 죽여야 해? 네! 죽여야 해! 이에 버그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오슨에게 항복을 표하기로 하고 남은 셋은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기습 공격 계획을 짜기로 합니다 한편 메닌의 일행은 발자국으로 주머니지 형제가 공룡의 세계에 출입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마마티의 도움으로 버그가 붙잡혀 있다는 무릉덩이로 향하게 되죠 그 시각 오스는 버그를 랩터들의 먹이로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크레이시와 에디의 독침 공격과 지의 도움으로 버그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크레이시와 에디의 독침 공격과 지의 도움으로 버그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의 메닌의 일행도 합세해 랩터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만 얼마 가지 못해 크레이시와 에디는 이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그 시각의 도움으로 버그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3, 2, 1, 플레이 된! 그러나 불을 내뿜는 도마뱀 덕분에 둘은 랩터들의 대장으로 부상하고 오스는 또다시 공룡세계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크레이시와 에디는 버그와 함께하는 모험에서 큰 흥미를 느끼고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독립을 엘리에게 허락받게 되어 이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서 아이스에이지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아이스에이지는 연간 애니메이션 흥행일이 타이틀을 연속으로 거머쥐었던 20세기 폭스의 애니메이션인데요 본 작품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에게 엄청난 인기를 모은 가족 애니메이션으로 현재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영화이며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상 애니지 팝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